이번 강의에서는 이런식으로 엑셀에서 아라비아 기호를 쉽게 입력하는 방법 또는 원형 숫자 기호나 원형 기호를 쉽게 입력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특이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월입글까지 쉽게 입력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식으로 체크 기호까지 손쉽게 입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우리가 워드나 ppt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글머리 기호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간 업무 보고를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단어를 더블클릭하시면 전체 단어가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Ctrl-B를 눌러서 글꼴을 굵게 바꿔주시고요. Ctrl-K와 대괄을 누르시면 이런식으로 글꼴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하신 다음에, 워드에서는 별표 입력을 하시고 띄어쓰기를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글머리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글머리 기호를 이런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식으로 순번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값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순번이 입력이 되죠. 여기에도 나아가서 워드에서는 이렇게 빼기 기호 2개 입력을 하시고 나서 꼭새 기호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입력이 되고요. 또는 등호를 2개 입력하시고 나서 꼭새 입력하시면 이렇게 두꺼운 화살표도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워드 말고도 파워포인트에서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엑셀에서는 이런식의 머리끌이나 화살표 입력이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특수기호를 입력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 삽입이 오신 다음에 기호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을 눌러서 기호를 삽입하시거나 또는 미음을 입력하신 다음에 한자키 누르시면 이렇게 특수기호목록에 나오고요. 여기에서 태키 누르시면 입력 가능한 특수기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특수기호를 입력해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워드나 파워포인트에 비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글몰기호를 추가하는게 다소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식으로 빼기 두개 기호 입력하시고요. 꼭새 기호 입력해서 화살표를 입력하거나 또는 듣거나 살표, 원형 숫자, 세모나 네모 기호, 또는 이런식으로 체크 기호까지 손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볼게요. 엑셀을 실행하신 다음에 파일에 오셔서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어교정에 오시면 이렇게 자동고침 옵션이 보이실거에요. 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고침 탭이 있구요. 밑에 보시면 입력과 결과가 보이실거에요. 그래서 입력에다가 빼기 두개 기호와 꺽세 기호 입력을 하시구요. 결과로는 화살표를 넣어줄거에요. 그래서 미음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한자 누르시고 탭키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 기호가 자동고침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두번째로는 꺽세 기호를 이렇게 화살표를 왼쪽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구요. 그리고 결과에다가는 왼쪽 방향 화살표를 이렇게 추가해줄게요. 그러면 이 두개의 기호가 자동고침 목록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자동고침 기호 등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입력을 하시고 빼기 빼기 꺽세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구요. 뿐만 아니라 부산 입력을 하시구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화살표를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여러개의 자동교정 기호를 등록하시려면 하나하나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우실텐데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자동고침 기호를 한번에 등록할 수 있는 서식을 올려드렸습니다. edge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이런식으로 입력값과 결과값이 입력된 시트가 보이시구요. 이렇게 엑셀파일 상단에 콘텐츠 사용 버튼이 보이실거에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매크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교정기호 생성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런식으로 교정기호가 추가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교정기호 등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엑셀에 오신 다음에 이런식으로 ㄷ 입력을 하시구요. 숫자 입력하시면 대문자 아라비어 기호를 입력할 수 있구요. 그리고 ㅅ 입력하시고 숫자 입력하시면 이런식으로 소문자 아라비어 기호뿐만 아니라 이런식으로 ㅁ기, 꺽셀 기호로 삼각형을 입력하시구요. ㅁ두개는 네모 기호, ㅁ과 캐럿 기호는 체크 기호까지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ㅁ 별표 입력하시면 이런식으로 특이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글머리 기호까지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을 등록하는 예제파일에서 교정기호 제거를 클릭하시면 사용자 교정기호가 모두 제거되구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입력과 결과 말고도 여러분께서 필요한 목록이 있을 때에는 아래에 오신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기호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ㅁ빠도 엑셀프레소,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